오이 크다 오이 크다 이것이 오늘 낚시할 꼬지낙 예전엔 꼬지낙이라는데 지금은 고멍치기라 그러죠 고멍치기 할 낚시입니다 나뭇가지에다가 끝에 낚시를 달아서 지렁이 끼어가지고 꼬지낙을 한번 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이 이쁘면 미역이가 얼마나 걸린냐 보겠습니다 돌템에다가 꼽아놓고 목소리 좋고 메기가 있을만한 곳에다가 메기가 있을만한 곳에다가 포인트처럼 보이네 자 구멍치기 구멍치기 살짝 느낌이 오는데 한번 땡겨볼까요? 형 이따야 허리 Ib 갈랬다. 갈랬다 갈랬다. 한 마리 갈랬네? 아이고 조금만. 진짜 깔당매이네. 한 마리. 오. 오. 됐다. 오케이. 오. 뒤에 발이. 오. 여기에 좀 있을 것 같다. 오. 써. 자. 여기 아주 이쁜 미유기입니다. 미유기. 124,000. 자. 낚시를 끌고 나왔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와. 여기. 민지관능사가 걸려있네. 잠깐만. 낚시를 끌고 나왔네. 오. 크다. 네. 오. 야. 이놈은 크네. 일반 내기만 하네. 이거야 정서 좋은데.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으흐. 자. 자. 피레미. 피레미입니다. 피레미. 여기 있다. 백기만 하면 걸리는거 아니야. 오. 하하.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조금만 넣으면. 오. 여기. 걸렸다. 오. 이거 봐. 다녀오잖아. 아이차. 아이차. 에이. 풀이 걸렸다. 풀이. 와. 이번에 두 마리. 일타 이피다. 일타 이피. 쩌쩌쩌쩌쩌. 오. 이번엔. NET. 여기 Ai니. 여기다. 여기다. 여기andel이야. 여기다. 이곳이 이거까? jet. 또 그거또요